이게 정말 아 보시면 진짜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전 이제 인기가이벌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다 끝나고 죄송합니다 너무 고파서 못 지웠습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근데 또 사과를 열심히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지웠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내일부터 열심히 찍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하고 티눈길에 아 왜 티눈길을 찍다리라고요? 또 깜빡하고 못 지웠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를 패스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스포츠를 가져가서 진짜 제대로 찍을 거예요 저 지켜보라고요? 나 요새 이거? 나 진짜 찍는다? 진짜 기억해달라고 나한테는 말이에요 그냥 기억해달라고